자 오늘 3월 14일 목요일인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아직도 거래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거래 재개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혹시라도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닌지 카나리아 바이오 보이저 여러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세력의 작전 종목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지난 상승 초기 자리에서부터 상한간 랠리가 이어진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세력의 전형적인 물량 장악형과 상승 장악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력의 주가 조작이 일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 이전엔 어떤 흐름이 나왔죠? 하한가 3번이 나오면서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보유 물량을 완전히 떠넘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개월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장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무조건 전략 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반등 위치였던 5200원 이상에서도 전략 매도신호 정확하게 잡아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기업이고 다가오는 3월에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종목 무조건 정리하라고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제 말을 못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이때 가격이 6600원 부근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카나리아 바이오 현재 6천원까지 반등 흐름 나오고 있지만 다가오는 3월 감사 시즌에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매도가 잡아가야 된다는 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이때 가격이 6600원 부근이었는데 이때라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거래 정지는 피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현 위치에서 거래 재개가 드는지 맞는지 여부가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보이저 여러분들에겐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의 현 위치에서의 거래지기 가능성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작년 자본 잠식액이 540억가량 발생했으며 앞으로 완전 자본 잠식 해소와 함께 감사 법인의 적정 의견이 나와줘야지 다가오는 3월 21일날 거래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난 2월 29일날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300억가량 발생했고 전원사체 물량 또한 550억가량 있는데 앞으로 완전 자본 잠식을 해소해 주려면 감사 법인의 적정 의견이 나와줘야 됩니다. 즉 상장적격 실질심사에서 적정 의견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자 앞으로 상장적격 실질심사에서 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현재 시가총액 1800억가량 대비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너무 많고 작년 자본 잠식액만 540억가량 나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외부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올해 고보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아야지만 앞으로 거래 재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속해 있으며 제약바이오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신약의 가치만 인정받는다면 특수상장이나 아니면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거래가 정지되었을 때도 올해 고보맙,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올해 고보맙에 대한 가치만 인정받으면 거래 재개, 외부 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카나리아 바이오의 거래 재개 가능성 이게 뭐겠어요? 다가오는 3월 21일 어떤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외부 감사 일정이 어떤 식으로 잡히는지 이 자료 안에 제가 꼼꼼히 정리를 해뒀는데 이 자료 안에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겠어요? 앞으로 외부 감사에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올해 고보맙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떤 식으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올해 고보맙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상장 폐지 가능성은 얼마나 높은지 제가 여태까지 지난 10년 동안 상장 폐지가 되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 전부 다 분석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데이터로 넣은 다음에 이러한 통계를 통해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 퍼센티지를 예측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카나리아 바이오의 거래지기 가능성 상장 폐지 가능성 그리고 다가오는 3월 21일 날 어떤 식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외부 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놓은 이 자료 지금 당장 빠르게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9171 위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그 어떠한 비용 발생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 상장 폐지 피하시고 거래가 재개됐을 때 확실한 대응 방안 좀 가져가시라고 밤을 지새워 가면서까지 카나리아 바이오의 대응 전략자료 준비해뒀으니까 지금 당장 빠르게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010-4695-9171 위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171 위 번호로 자료 이렇게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앞으로 거래 재개될 가능성 거래가 재개된다면 언제 거래가 재개되는지 그리고 만에 하나 상장 폐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완전 상장 폐지 완전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금을 뺄 수 있는지까지 제가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지금 당장 카나리아 바이오의 대응 전략자료 빠르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 자료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171 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카나리아 바이오 3월 21일이 끝나고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거래가 재개됐는데 대응 방안이 없어서 거래 재개 이후에 수익으로 탈출을 못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고 완전 깡통 계좌가 되는 분들 이런 분들 모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료 자료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거래 재개 가능성부터 상장 폐지 가능성 다가오는 3월 21일 감사 자료와 함께 외부 감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까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담아둔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대응 전략자료 지금 당장 빠르게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료 자료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171 위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000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000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에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당관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끝낸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당 구한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